6번 문제 특수상의성 이론인데요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입니다 원래 특수상의성 이론은 길이 수축이랑 시간 팽창에 대한 얘기가 있고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이 있고 그리고 질량 증가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요즘 들어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네요 상대성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에요 다만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 사건 자체의 상대성은 아니에요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누가 봐도 사건은 벌어져야 돼 근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간의 시간 간격 이런 것들 두 사건이 어떤 애한테는 동시에 관측되지만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은 항상 거기서 똑같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볼 땐 동시에 한 사람은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사건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잘 봐야 돼 한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인지 두 지점에서 발생한 두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데 여기가 관찰자가 A가 있어 관찰자가 A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0.9C 0.9C로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대 근데 그 안에는 B가 타고 있어 알겠어? 관찰자 B가 타고 있는데 광원, 광원이 정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한 지점이죠 여기서 깜빡하면 양쪽으로 빛이 똑같이 나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건 상대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 지점이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깜빡한 걸 B가 보잖아? 그럼 A도 한 지점에서 깜빡한 거야 깜빡 두 번 깜빡하는 게 아니지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가는 겁니다 동시성의 가능성은 완전히 논리 문제라고 그랬어 이거는 논리 문제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논리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대로 접근을 해야 돼 논리는 세 가지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가설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지? 상대성 원리 정지 좌표계 내부는 등속도 좌표계 내부랑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는 광속불변의 원리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에 상관없이 항상 C로만 관측된다 알겠죠? 그러나 우주선은 상대수도가 있다 우주선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돼 알겠죠? 근데 하나가 더 얘기할 건 뭐냐면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누가 봐도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야 돼 뭔 말이냐면 B가 보니까 여기서 한 번 깜빡이잖아? 그게 한 지점이지 그럼 A가 봐도 한 번 깜빡여야 돼 동시 출발이라는 거죠 한 지점에서 근데 B가 보니까 여기 도달하거든요 여기 도달해 여기 두 군데 이거는 B가 봤을 때 사건이 두 개인 거야 그렇죠? 그럼 B가 봤을 때 이 지점에 빛이 도달하는 게 보여지 그럼 A도 도달하는 게 보이긴 보여야 돼 당연한 거죠 B가 보니까 도달한 게 보였어 이걸 눈으로 딱 마치 사진을 딱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근데 B가 보니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였다면 A가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 관찰은 되면 되는데 전후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 동시 생활성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어 조건 조건이 누구 조건이야? 지금 B에 대한 조건으로 있지 B가 보니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에 동시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즉 광원에서 동시 출발이지 그리고 A하고 B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사건이 두 개라고 알겠죠? 동시 도달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서 빨리 뭘 캐쳐야 되냐면 이게 지금 P이고 이게 Q지 않습니까? 예 PQ인데 여기 지금 광원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광원을 내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이라고 했을 때 B는 이걸 정지 좌표계로 인식한단 말이야 등속 좌표계 내부는 정지와는 똑같다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이니까 무조건 맞다고 본 거니까 빛은 어차피 CC로 보일 거란 말이야 CC로 동시 출발해서 동시 도달했으니까 PR과 QR의 거리가 같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P하고 R 사이 거리랑 Q하고 R 사이 거리가 둘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PR이랑 QR이 같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끌고 하냐면 이제 A가 관측할 때 상황을 빨리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A가 보게 되면요 우주선이 상대수도가 있어 그러면 고유 길이에 대해 수축이 멀어진다 맞습니까? 수축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축이 되었을 때 말이야 이 수축된 길이 수축 길이는 감마 분의 1 L0란 말이야 고유 길이에 대해서 감마 분의 1 감마 값이 상대수도라는 게 있는데 요기랑 요기 고유 길이가 같지? 근데 똑같은 감마 값을 갖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수축이 되어서 A가 보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P점과 R점과 Q점이 있는데 이 A가 관측하게 되면 P와 R 사이 길이가 수축이 돼요 그렇죠? PR 프라임이라고 쓸게 응? 그러면 QR 프라임이라고 쓸게 알겠지? 이렇게 쓰겠다고 PR 프라임 QR 프라임 이렇게 쓸게 얘도 같은 거야 아 왜 같나요? 계속 그 얘기하잖아 같은 비율로 수축된다니까 요만큼 수축됐으면 요기도 요기 요기 요기도 같은 비율로 수축이 된다고 이게 알겠죠? 예 그래서 두 물체 사이 P랑 R Q랑 R 사이 거리가 수축됐지만 같다구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빛이 출발하는데 수축된 거리를 간다고 생각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CC로 수축된 같은 거리를 간다 라고 하면 그거 틀리는 거예요 우주선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을 했는데 우주선 P점이 앞으로 오는 거야 Q점은 도망치는 거지 이게 여기서 핵심 아닙니까? 그쵸? 똑같이 출발했는데 수축이 똑같이 됐어 거리는 똑같아 근데 빛이 조금 가다 만다고 요기는 가다가 그냥 끝난다고 여기서 끝 요 녀석은 가니까 없어 얘가 더 가야 돼 더 간다고 빛이 이동한 경로의 길이는 달라지는 거야 이 PR'이 빛이 이동한 경로 길이가 아니라고 A가 봤을 때는 빛이 이동한 경로 길이는 P랑 PR 사이는 더 짧아 더 조금만 가요 왼쪽 뒤로 가는 거는 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간다고요 따라해봐 빛이 이동한 경로 길이 물체 길이 두 개는 A가 봤을 때는 다른 거야 얘가 봤을 땐 같아 PR 사이 거리나 빛이 이동한 경로 길이는 같지만 A가 봤을 때는 빛이 이동한 경로 길이랑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같지가 않다구요 알겠어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동시 출발을 하거든요 A가 보면 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이 보여야 되니까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당연히 P에 먼저 도달하는 거지 됐습니까 요게 맞는 거라고요 됐어? 그래서 A가 원칙한 사건 광원에 빛이 발생한다 빛이 P에 먼저 도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Q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이 P 니은이 Q Got it? 오케이 기역은 P 니은은 Q 맞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니은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과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과 광원에서 Q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을 누가 봐도 항상 어떤 상태가 되든 광속 C로 보인다 같다 광속 불변의 원리 니은 맞습니다 디귿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광원과 Q 사이 거리 이게 지금 두 지점 사이 거리 물어보는 거지 빛이 이동한 경로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엉? 지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 알겠죠? 같다 알겠죠? 같다 규 이건 지울게 자 같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 한성 잘 정리해 주세요 이거 말고 상황이 여러 개가 더 있죠? 한 세 개 정도 더 있어 그렇죠? 더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뭐 하나만 딱 보고 왔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 더 분석할 수도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할 수도 있어야 할 수 있지 i my kids 지금 entre